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의 아파트는 중공이 막 완료가 되어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후분양 아파트로 더블역세권을 갖고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에 인천 석정한신도유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해당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분양가 이외에는 추가 자금이 전혀 필요가 없는 바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매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는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고 비규제 지역에 위치해 있어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자유로우며 생애 최초 구입 시에는 치득세 감면과 더불어 허그 디딤돌 대출 시 2에서 3%대의 저금리 기금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석정한신 더윤은요. 인천광역시 미추월구 숭이동 85-16번지에 위치해 있구요.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높이 규모로 4개동 총 29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로는 36에서 66제곱미터까지 5가지 크기 6가지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한 큰 장점을 갖고 있구요. 동호수 지정 계약금은 천만원으로도 가능해 소액투자 아파트 매물로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요. 탁월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하철 1호선 재물포역과 도원역을 끼고 있는 더불역세권의 입지를 갖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특히 이 재물포역에서 급행을 이용 시에는 30분이면 영등포역까지 그리고 40분이면 용산역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가용 이용 시에는 경인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어디로든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초중고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하며 해당 아파트가 구도심에 자리해 있는 만큼 이미 잘 조성이 되어 있는 행정, 쇼핑, 의료 등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이용할 수가 있으며 도원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어 주거생활이 편리합니다. 기타 그 밖의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분들은 영상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방문 예약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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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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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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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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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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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